오늘은 영웅님의 새로운 광고모델 발탁 소식에 대한 세부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끝까지 지켜봐주시고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영웅님이 광동제약의 새 모델로 발탁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상품명은 경옥고로 약국에서 판매되는 영양과 체력회복에 효능이 있다는 자양강장제입니다. 광동제약의 관계자의 말을 자세히 살펴보니 모델로 영웅님을 선택한 5가지 이유를 알 수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국민가수로서 사랑받고 있는 점입니다. 상품을 사용하는 주 연령층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영웅님, 그리고 드라마면 드라마, 각종 TV 프로그램의 시청률 등으로 깊게 조사할 필요도 없이 영웅님의 인지도를 생각하면 쉽게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두 번째로 경옥고의 주요 효능 중 하나인 회복력을 언급했는데요. 영웅님의 노래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몸과 마음이 치유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간 피로회복제인 영웅님, 영웅님이 광고하는 상품, 회사 입장에서는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싶은 부분이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웅님의 시그니처 멘트로 건행,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언급했습니다. 사실 인생을 살며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영웅님의 짧고 강력한 인생을 관통하는 메시지의 힘이 이런 곳에서도 빛을 발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 광동제약 관계자는 깊고 진한 목소리로 전 세대를 사로잡는다는 표현을 하였습니다. 영웅님의 명품 보이스로 전하는 메시지에서 느껴지는 깊고 진한 힘을 제대로 본 것에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영웅님과 좋은 인연 이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다섯 번째로 위에서 말한 전 세대를 사로잡았다는 표현인데요. 아무래도 어버이날에 선물을 하게 되는 주 고객은 자식들인 경우가 많을 텐데요. 팬뿐 아니라 젊은 세대에게도 호감을 사고 있는 영웅님은 역대급 찰떡 모델이 아닐까요? 광고는 약국편과 마음편 두 종류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공개되는 시기는 16일부터 텔레비전과 유튜브, 광동제약 공식 SNS 등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될 영웅님의 활약에 벌써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의 영상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영웅님을 생각하는 마음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한 몸짓, 한 순간, 한 마디, 한 소절에서 감동을 주는 영웅님은 언제나 영웅입니다. 영웅님을 처음 알아가시는 분이 계시다면 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과 영웅님의 공식 팬카페 영웅시대에 가셔서 구독과 가입을 해보세요. 더욱 많은 정보와 재미있는 자료가 넘쳐납니다. 그럼 오늘도 영웅님과 함께하는 즐거운 날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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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